참회가 열렸다 와 여기서도 참회가 달리네 여기 작은데 진짜 이야 여기 작은데 생각해 어우 차 어우 대단한 거 이야 이 녀석 당당히 컸어 오우 기대할게 어우 잘 달아다 고마워 고마워 확실해 상태로 잘 크고 있군 이렇게 자랐다 많이 컸네 흰점막에 꽃문지가 날아왔네 저쪽까지 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도시농구에 텃밭 여기도 자라고 있는데 잘 자랄까? 제발 잘 자라다오 오 이것도 여기도 하나가 크고 있구나 앙꽃 수꽃이 같이 피는구나 씨를 직접 심은 수박 아 장마비에 어우 많이 자랐어 많이 자랐어 많이 자랐어 보이시나요? 여기 수박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어우 얼마나 클까요? 수박 꽃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수박잎은 어 이런 모양이네요 아하 흰점막이 꽃무지는 지금 탐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어 에어컨 튜브를 타고 아닌데 에어컨 튜브가 아니라 어어어 올라오는데 어어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거야 포프스 왜 안맞아 포프스 아 아 벌도 날라왔고 벌도 날라왔고 어 꽃무지진사 여기로 왔네 포프스가 왜 안맞냐 아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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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꽃무지야 날아라 꽃무지 흰점박이 꽃무지 날아라 아 이제서 왜 여기로 날아봤을까 자 섬에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네 번째 얼마나 자랐나 오우 색깔도 이제 조금씩 노랗게 돌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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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컸네 어허 많이 컸어 오우 많이 컸어 여기도 하나 또 그거 있고 오우 또 어디가 있냐 오우 쭉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하 잘하고 있습니다 참외는 크게 잘하게 하려면 격가지를 다 따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격가지들을 다 따주고 중간줄기 중간줄기 메인줄기만 지금 노랗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아주 좋아요 이런 격가지들 이런 격가지들을 따줘야 된다 이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격가지들을 따줘야 잘 자란다 이겁니다 이렇게 격가지들을 따서 이거 이제 얼음으로 쓸 예정이고 여기도 지금 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이파리가 지금 이 녀석을 책임지는 이파리 아유 많이 자랐습니다 오우 오우 이렇게 자랐습니다 예 이렇게 자랐습니다 다음 선수는 오늘 저녁 중 수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누가 어 아직 후발주자가 없군요. 이 후발주자는 다른데서 나온 모습입니다. 잘 자라고 있군요. 비가 촉촉하게 내립니다. 자 오늘 드디어 참외 수확을 할 생각입니다. 멋지게 자랐네요. 다른 하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격가지를 쳐주니까 역시 잘 크는군요. 자 수확 들어갑니다. 수확 들어갑니다. 여기? 예. 어우 좋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이야 드디어 땄습니다. 오우 이야 오우 아름답습니다. 이야 거의 뭐 옥상농부 참외 성공했습니다. 자 시식하는 모습은 저에게 보여드리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